학생들을 챙겨주시고 존중해주시는 교력자 3학년 7반 애봉이 손정서 선생님의 영상편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저녁을 축하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선생님 말을 잘 듣고 항상 믿고 따라줘서 선생님 너무 고맙고 행복하고 기뻤어요 드디어 여러분 고등학교 생활을 다 마치고 졸업을 합니다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죠 자 여러분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항상 함께하기를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3학년 7반 얘들아 안녕 7반 설명하겠습니다 강민혜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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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